지금 시간이 한 6시, 아침 6시고요. 잠을 정말 많이 못 자고 왔어요. 이렇게 중요한 날에 아쉽긴 하지만 과연 제가 오늘 어떻게 보내게 될지 저도 그런 데이터가 없는 스케줄이거든요. 일단 재밌고 즐겁게 해보겠습니다. 와이엇 좋은데요? 그래요? 좋은데요? 여기는 저의 첫 솔로 믹스테이 WAIT 뮤직비디오 현장입니다 첫 씬이 뭐였냐면 새벽부터 찍었는데 날이 많이 추웠어요 상대방을 기다리면서 문자로 확인했는데 뭔가 답장이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고 자꾸 뭔가 엇갈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렇게 한숨도 쉬고 좀 아쉬워하는 한탄을 하는 그런 씬도 찍고 좀 새로운 모습이라서 아마 못 보신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송공작 표기에 쓰고 있어 송공작 탈 때의 위치가 방금 말씀드렸던 글씨에 딱 맞으면 좋아서 보이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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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여기는 꼭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한 번에 좀 제대로 잘 나오게끔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좀 더워요. 아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별 미소 짚는 거에요. 진중한 느낌 진중한 느낌 제가 진중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름으로 바뀌었어요. 여름으로 바뀌고 저희 컨디션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글라스 안에 계시면 제가 바로 피처린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저희가 거의 인트로로 이어서 제가 뭔가 이 녀석 가기 쪼긴데 지금 숙여서 있는 느낌으로. 손만 걷는 느낌으로. 근데 이렇게 한 손 주머니 꺾은 거 있잖아요. 이거 뺏어. 뺏어요? 첫 촬영 집 종로에서 옷을 갈아입고 지금 여기 다음 촬영 장소로 왔습니다. 아 그리고 새로 오신 게스트분은 디나 보러 왔습니다. 너무 어려움이 있죠. 끝나는 거 입고 입냐길래 카페인 그냥 음료 바카스 같은 거 사달라고 했는데 또 자기가 또 먹는 영양제를 계속 챙기고 왔었어요. 레디 액션! 상대방을 기다리다가 저도 이제 지친 겁니다. 기다림에 좀 많이 지쳐가지고 아 언제 오지? 언제 상대방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며 책도 읽고 노래도 듣고 마치 세븐틴이 자기소개할 때 13번 제 이름이 순서를 기다리는 것처럼 저 많이 지루함을 좀 표현했어요. 오! Josh! 오 예! 아 예! 파이팅 하고! 네! 됐다! 어우 기가 막혔는데 됐는데 이거? 아 왜 됐는데? 큰일 났는데? 저도 웬만하면 제 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Please don't tell me when 이거를 우지 형이 떠올려서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만든 곡인데 정말 하면서 이제 우지 형한테 많이 배우고 재밌었거든요. 진짜 디노가 너무 잘해서 아 진짜 재밌게 만들었네요.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디노 웨잇 많이 기대해주세요. 진짜 멋있어요. 지금 계절은 겨울입니다. 지금 겨울에도 너를 기다린다. 너를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씬이었죠. 지금 시간은 9시가 넘었는데요. 앞으로 촬영 시간이 대략 한 8시간이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들어가나 이제? 덥겠다 지금. 아이고 아이고 대기실이 밥이죠? 있을 거예요? 지금 보고 있을게? 어 누군가 이럴 때일수록 정신이 빠짝 차려야 돼. 지금 땀나지 지금? 당연히 음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찍고 있어요 디노야? 내 허리 아프다. 허리 아프다. 우리 디노의 첫 솔로 리스트 공원하러 왔습니다. 아우 멋있다! 하지마. 너무 웃기나? 아니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뭘 멋있데. 디노 씨 머리가 디노 씨 머리 이제 피스 조금만 가지고 오고 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 피스 갸드 피스로 네. 갸드 피스 액션! 하나 둘 셋 아 메인 이거야 이거. 메인 자연스럽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디노 씨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막내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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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게요. 이게 원래 진짜 지금 현 시각입니다. 시각입니다. 4시 반이네요. 시간 괜히 힘들었다. 더 힘들어졌다. 하하 음 오 회 나는 너니까 So please don't tell me 왜 Don't tell me why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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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매일 24시간 24시간 촬영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간과 여러 환경들로 인해서 Wait 뮤비를 하루 안에 찍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고요 그래도 덕분에 정말 좋은 추억이 된 것 같고 이렇게 해냈다 이런 뿌듯한 마음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멤버들 때문에 버텼다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요 편집보니 너무 기대돼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잊지 못해 오늘 하루 우리 캐럿들이 부디 좋은 결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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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